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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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왜왜 아 뭐하는거야 아우 야 너네 확실히 이런데서 있으니까 성공한 느낌 난다 선생님 안에 들어가보셨잖아요 그래서 나와있잖아 안에 들어가면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성공한 느낌이 나 무슨 호흡기 질환도 없으면서 자꾸 호흡기가 아프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좀 큰 그림 그리고 좀 행복한 상상만 했어요 뭐 물건들 들어오고 이런 상상만 했는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 아니 왜냐면 나는 사실 오늘 놀러오면서 바베큐도 좀 구워먹고 해야겠다 그 다 있는 느낌 들었어 전혀 없어요 캠핑장 온 느낌으로 전혀 없다니까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 저희는 스케치 위주에요 색채는 안그렸어요 근데 난 참 신선하긴 해 선배가 여기 처음 왔는데 빈손으로 온 사람 거의 처음이었어 밥을 도리어 사달라고 하잖아 선배 여기까지 오는데 선배님 자가해서 제가 차로 모셔다드려 와가지고 선배님이 식사 그것도 안하시고 그냥 시선을 너네 필요한거 사줄테니 밥은 사줘라 밥은 살 수 있잖아 난 그래도 카페 사장님인데 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4잔 정도는 들고 올 줄 알았어 근데 왜 저희는 다른 커피를 먹어요? 저기 더 싸더라고 컴포스 야 진짜 밥을 사.. 어? 저기 쓰리꺼가 있는데 오 예예예 저 아까 편의점에서 봤는데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 말 못 걸었어요 아 진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줘 아 사유 아 사유 아 사유 확실히 다르네 이거 밥 사야지 아니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쓰리꺼가 뭐예요? 우리는 뭐하냐고 아니 내가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남자랑 사진 찍지 말라 그랬지 아니 저희 남자가 아니라 내가 사진 찍는 것도 안돼 내가 팬이라는데 내가 찍지 말랬잖아 내가 남자로서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 잘생겼어? 어 오빠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 X발 존나 열받네 뭐라 그랬어? 열받는다고 X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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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바다로 장가고 아 NOP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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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발 놔 아 쒸 쒸 쒸 쒸 으아 아 아 아 진짜 엘만해네 쒸 장가고 뭐하는거야 뭐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너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기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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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편하게 사진 한 번 찍으세요 서로가 진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 찍으세요 도와주자 대하자 기분 푸시고 사진 한 번 찍으세요 사진 찍자 제가 찍어 드릴게요 서보세요 내가 찍어 찍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몰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우 진짜 잘한다 액션 고마워요 이따 그러면 감독님 통해서 입금해 드릴게요 네 진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씨 아니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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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준아 왜 안 가요? 애들 갈 때 왜 안 가고 왜 여기 있어? 너랑 간만에 좋은 시간 볼 불편하네 내가? 네 조금 아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가지고 애들 그래서 보내서 나 혼자 있고 싶어서 있는 건데 왜 안 갔어? 아니 너랑 그것만 좀 그래도 돈독한 게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하고 아 형수님이랑 얘기하세요 돈독하게 나랑 얘기해 남자랑 무슨 얘기야 기회를 좀 아니 다 두 친구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두 친구요? 걔네 오는데요? 응 왜 만나 걔네들 아 걔네들 근데 왜 하필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요? 좋으니까 수지 사와요 수지 아니 안 그래도 아까 두 개나 얘기했어 나 필요한 거 얘기하는 거 필요한 거 없다면 돼 아 괜찮아 선배님만 옷 있으면 되찌 너는 어떻게 결혼생활 어때? 결혼생활이요? 뭐 똑같죠 저는 뭐 결혼한 지 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 낳을게? 나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 준비 잘 돼요? 일단 내가 술 담배를 일단은 많이 씹히는 거야 근데 어디로 술을 많이 한 거 같은데 저 아이는 진짜 와인인데 와인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렇지만 아이는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데 빠졌어 이제 빠진 거예요? 지금 한 6kg 빠진나? 난 머리 빠지고 있네 혹시 철옥 씨 어 네 맞습니다 철옥 씨 철옥 씨 어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편의점에서 봤었는데 아 진짜요? 아유 안녕하세요 설마 해가지고 아 네네 아 네네 혹시 사진 어 네 사진 같이 해 야 뭐하냐 내가 남자랑 사진 찍지 말래 아니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야 아니 어쩌라고 아니 그냥 내가 편인데 찍으면 안 돼? 근데 남자랑 보면 눈이 돌아가는구나 아 아 아 아니 뭐 다음에 뭐 또 뭐 이 사람 잘생겼어 그래? 이 사람 잘생겼어? 또 잘생겼어? 오빠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 너 잘생긴 사람이 몇 명이야 이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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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잘생겼냐고 설명이 좀 해 아 짜증나 죄송해요 어 아 아 아 내가 인사 좀 하는데 그게 그렇게 짜증나? 누가 짜증나? 아 아 놀아 아니 아니 왜 왜 놀아 아 놀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진 좀 찍자고 아 저 좀 웃어야 될 거 같아 웃으라고 아 하나 둘 세 몰카 예 네 네 어우 괜찮았어요 안 다쳤어요? 네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동으로 얘기해가지고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놀래놔 아 뭐야 선배님 뭐야 저번에 섭외한다고 거금 썼어 컴퓨팅 났어 아니 이게 맞아? 맞아요? 액션 대우들 그래서 안 가고 있었던 거야 아 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 싸우려고 했잖아 진짜로 싸우려고 뭔 소리여서 계속 이렇게 하고 아니야 내가 이거 준비했잖아요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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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이렇게 한다고? 몰라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말릴라 그랬지 난 이렇게 어떻게 말릴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겼어? 매일 UA-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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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